전 세계의 눈이 역시 베트남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오늘 하노이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타고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하노이로 이동할 걸로 알려졌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후 8시 30분경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주석 그리고 총리 등과도 회담한 이후에 드디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마도 늦은 오후부터 시작이 될 거로 봐요. 27일이죠. 27일 날 늦은 오후에 1차 회담을 하고 28일 날 오전에 공식 회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한 정오 정도 되면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점심 오찬 같은 걸 하면서 지난번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쭉 끝내는 건데 그 전에 시간이 좀 뜨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늦게 오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우리 방송 중이나 그 직후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동당역 정도에 도착을 해서 승용차로 갈아타고 한 두 시간 정도 걸린다 이거예요. 하노이까지.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 주변에 산업단지 같은 것들을 창밖으로 보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거냐. 지난번 싱가포르에도 밤에 밤구경 갔잖아요. 아 밤거리 나갔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사실 싱가포르는 워낙에 북한하고 경제체제도 워낙 다른 데다가 발전의 역사도 사실 길어서 그거 자체로서 조금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거라면 베트남은 사실 북한하고 체제가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경제발전의 역사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실감이 날 거예요. 우리도 문호를 열고 개방을 하고 무언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취하면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행보를 제가 볼 때는 오늘 오후 혹은 오늘 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약간 그림의 떡 같은 거면 베트남은 손에 잡히는 경제군요. 바로 손에 잡힐 것 같은 경제. 그렇지. 3% TV가 만약에 싱가포르라면 그건 좀 비유가 아닌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도 뭐가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현재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뭘 크게 양보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중국이 미국 비행기 사주고 미국 콩 사주고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 이건 아마 농업이라는 건 콩 같은 거, 대두 같은 거. 서비스, 환율. 이 환율이라는 게 뭐냐. 달러와 위안하고 각도기 부장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6.7 정도 되는데 이 환율도 투명하게 관리한다.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MOU 얘기가 나왔거든요. 양국 간에 MOU를 작성한다. 그런데 MOU 안에 이 환율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술 이전에 농업 서비스 환율, 그 외에 많은 다른 이슈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합의 내지는 이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지로 남겨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합의의 정도가 문제인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었냐. 그러나 아마도 구색은 갖춰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별히 조만간 마라라고 해서 만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만난다 안 만난다 하다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전 세계 증시는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중국 증시가 비교적 크게 올랐고. 중국 증시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상승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뭐냐.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유가 빠진 것도 보면 3%대 급락이 나왔는데 유가 빠진 것도 보면 트럼프 때문에 빠진 거야.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제발 진정하고 쉬엄쉬엄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트위터에. 네.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 Please relax and take it easy. 그러니까 오케이 좋은데 너무 빨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유가가 3% 빠지고 또 한마디 하면 국제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지금 현재는 금융시장은 어쨌든 트럼프 세상이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모든 이슈를 선점을 해버리네요. 이 양반이. 자 누구보다 트럼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 프로님의 해석이었고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2019년 2월 소비자 동향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 심리지수죠. 소비자 심리지수 CCSI라고 하는데 99.5 그래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3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건데 이만큼 소비자들이 어떤 경제를 보는 심리 같은 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면 아직도 약간 안 좋은 거고 100 이상이면 비교적 좋은 거다는데 99.5니까 거의 2분 상태인데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CCSI인데 왜 우리가 경기 실사지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하나는 경기를 보는 기업가들이 보는 지수가 있고 혹은 소비자 지수.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장사하는 분들이 보는 기대지수는 항상 낮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거의 100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경기 맨날 안 좋다고 죽겠다 그러는데 소비 심리지수는 거의 100에 가깝다? 이게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또 요즘에 음식점이라는 데 가보면 장사 잘 되는 집은 정말 대기표를 끊어 줄을 수 있어요. 많죠. 그런데 특히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외진대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 아예 8위를 나뉜다고. 이때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돈을 쓴다. 그 이유가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북 북미정상회담 기대로. 남북경유협 기대로.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북미정상회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2월 지수거든. 1월 초밤 이후 12월에 바닥 짚고 오른 주가. 주가가 영향이 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작년 12월에 뭐가 있었냐면 12월 말에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대통령도 친기업 혹은 친경제정책 이런 쪽에서 경제 살리기 행보를 했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국민들의 심리를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개선시켰다 이렇게 보지. 북미정상회담하고 소비자 심리지사하고 헤드라인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요. 음식점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난해 내수부진이라든지 과당 경쟁 등의 여파로 음식점 매출 수준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업 생산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게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하고 왜 그러냐. 음식점업이 이렇게 부진하느냐. 일단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도 좀 있었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과당 경쟁 등이 얽혀 있다. 이게 정부의 분석인데 일단 굉장히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죠. 음식점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그래가지고 1인 간편식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저도 그런 걸 즐겨 먹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집사람이 한 3, 4일 어디 비운다 그러면 혼밥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식당 가서 먹기는 모르겠어요. 저의 나이에는 식당에 가서 혼자 먹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딜 가냐. 마트에 가면 1인 간편식이 있어요. 된장찌개다. 뜯어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게 대박 맛있는 거야. 그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안 먹어봤구나. 나도 그런 거 잘 안 먹었는데 한 번 먹어보고 이게 레시피를 예를 들면 전국에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맛있다고요? 한 번 먹어봐 봐. 혹시 형수님이 요리를 잘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썩자지지 않지. 썩자지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네. 큰일 났네. 근데 진짜 한번 먹어봐. 맛있어요? 비비고 특정 상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1재당이라든지 풀몬 이런 데서 만드는데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업계가 굉장히 볼륨이 커지고 있어. 그럼 누가 누굴 잡아먹냐? 영세 식당을 잡아먹는 거야. 대기업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가 사실 식당을 구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배달 앱 서비스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짜장면 시켜 먹는다. 그러면 바로 제일 가까운 동네 짜장면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뭐예요? 앱. 그러면 맛집에 얘는 내가 강북구 어디에 산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강북구 혹은 강북구 수유동에서 산다 하더라도 수유동 맛집을 찾는 게 아니라 배달이 금방 오니까 옆에 노원구도 하고 혹은 성북구도 하고 심한 경우에 강남구도 한단 말이에요. 맛집에서 배달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당 업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자본력이 있는 그런 식당과 그렇지 않은 골목상권 식당이 계속 차별해.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뜨는 거 아니야. 백종원 씨가 전국을 어떻게 다 헤매냐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간편식 시장이 진짜 커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새벽 배송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날 밤 11시에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요. 아파트 앞에. 거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간편식이죠? 그렇죠. 엄청 매출 비중이 높아요. 또 거기다가 유기농으로 한다 그래서 전지현 씨가 선전하잖아. 마켓컬리. 요즘 상품명 자주 얘기하시네. 광고 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고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시원하게. 마켓컬리 좋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식당들, 음식점들의 매출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해외직구가 또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7년보다 2018년이 3,225만 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37% 정도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직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해외직구하면 좀 싸고 품질이 좋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경기 실사주수 중에 장사 안 된다는 얘기하잖아요. 이거예요. 우리 내수 중에 거의 20%가 뭐냐면 온라인 모바일 쇼핑으로 되어 있어요. 소비로. 그런데 이거는 추세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향을 누가 받냐면 로드샵이라고 하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조그만 상점들이 받아요. 여의도에 저희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IFC몰이 있어요. 그런데 IFC몰이 초창기에 굉장히 고전했어요. 그냥 빈 가게도 많고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지난주에 제가 거기에 약속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차를 몰고 들어갔거든요. 줄 엄청 서 거기. 40분 동안 파킹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럼 왜냐. 날씨가 추운 것도 있었지만 거기다 미세먼지가 엄청 있어요. 밖에 안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쾌적해. 거기다 하물면 거기 강아지를 데려갈 수가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은 이 길에 있는 이 상권은 계속해서 몰락하고 그리고 상당 부분이 어디로 가냐. 온라인 모바일로 가고 거기다 해외 직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기가 안 좋다.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산업의 구조변화, 유통업의 구조적인 변화. 사실은 그게 더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식도 제가 먹다 보니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진짜 자영업자들은 너무 하다못해 간편식 만드는 작은 소규모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체들도 다 큰 플랫폼 회사 안에 편입이 돼서 이제는 혼자 살아가기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또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자기의 어떤 이름을 걸고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캠페인에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남은 뉴스들도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은행들의 전유밀이라고 하는 금융결제망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또 결제 시스템 이용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이렇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혔는데 금융결제망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금융결제망이래요. 은행들끼리 결제망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송금하면 있겠다.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거야. 내가 신한은행에서 결제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 가서 신한은행 앱을 통해서 해야지만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오픈해버리면 은행권 및 금융업종에서 그냥 다른 앱으로 하더라도 그 망을 공동으로 써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토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뭐가 좋냐? 아니, 내가 좋은 은행 없지. 신한은행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은행 앱을 써도 수수료가 없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망을 공동으로 오픈해버렸으니까 사실 폐쇄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독점적인 어떤 권한이 있으니까 돈을 내. 그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은행권끼리도 공유하지만 아니면 초규모 은행,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데까지 다 공유해서 핀테크의 본격적인 장을 열어보겠다고 해서 금융위원장하고 쭉 은행장들이 서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문화 하는 거지. 왜 그 바쁜 은행장들이 옆에 쭉 세워서 사진을 찍냐 이거예요. 여기 보시죠. 이런 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문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이 2017년 35.3%라고 합니다. 한 3명 중 1명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이 2017년 통계가 있는 8개 나라 중에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미국보다도 높았다고 하는 이런 소식도. 저임금 노동자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순위별로 쭉 줄을 세워요. 임금 순으로. 그러면 딱 중간에 있는 소득. 중위소득 아니에요. 중위소득이잖아요. 이 중위소득자보다 3분의 2를 못 받는 3분의 2 이하로 받는 분들을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 한국 남성들은 한 중간쯤 해요. 저임금 노동자. 그런데 여성들은 꼴찌야 거의. 왜냐하면 경단녀라고 하죠. 출산이라든지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확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M자형을 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대 때 쭉 올라가. 여성 취업률이. 그렇죠? 그러다가 30대 중반대에 쭉 떨어져. 그게 뭐냐. 출산, 육아. 특별히 2월달 통계 보면 항상 그래요. 여성 실업률이 올라가요. 왠 줄 알아요? 2월달? 네. 애들이 취약 때잖아요. 3월달에. 그때 다시 올라가. 고만두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보육, 육아, 출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직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풀리 서포트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힌트를 준다 이거죠.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요? 부동산 가격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늘어날 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만 237건 집계됐는데 특히 연말 10월부터 계속 신규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앞으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에 아예 그래도 가격 좀 있을 때 지금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인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님 집 한 칸 가지고 그냥 좀 저축해서 저축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명절에 만나면요. 아버님 그거 하십시오. 어머님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권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주택연금 가입. 집 하나 있는데 이걸 연금하면 물려줄 집이 없어지지 않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설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면은 이 가입이 좀 늘어요. 왜냐하면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먼저 좀 권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가입하셨어요? 저요? 저는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아직 학생이에요.